영상 보는 것들아 진짜 쳐맞기 전에 영상과 관련된 말 씹으려 영상도 안 보고 존나 씹으려 제끼인데 진짜 존나 쳐맞고 싶은 건가? 대가리 장식 아니잖아 어? 지금 내 영상 보게 해주는 것만으로 존나 감사한 일이야 어? 영상 쳐보고 달아 어? 지금 눈꼽 이 눈꼽 사고 싶은 애들 연락줘 천억주는 내가 팔아줄게 아 존나 잠시만 눈꼽 냄새 한번 리뷰해볼게 보이지 여기? 와 존나 명품